이번 작전은 꽤 대규모의 작전이 될꺼라구요 이 히젠도 먹고 저기 또 차지하고 여기도 하고 완벽하고 사츠마가 저 희보지역을 안먹었으면 좋겠는데 정리를 준비해 정말 주병력이 어디있는지만 알면 곧바로 쓸텐데 뭐 어쩔수 없네 아 잠깐만 그러고보니 나 아직도 면세중이였잖아 잘하네 그래도 다행히도 어떻게 유지는 됐네요 이번 턴은 버틸수 있겠어요 다행이네요 오카야마 어디 오카야마 거기가 대장판으로 추측되는 영지 같으니까 뭐 일단은 아와에서 일단 시국구에서 세력을 확보하는것이 뭔지 아 한가지 문제가 더 생겼군요 조자이가 출몰했습니다 지금 영지에요? 조자이 녀석 아니 조자이 녀석이 기어이 시국구 까지 한대를 긁어왔어요 혹시 옆에 귓단이 있던가요? 스쳐 지나갔어요 귓단이 있으면 살짝 곤란해 할텐데 응 여러가지로 곤란한 문제들이 많이 퍼지라 오더스, 마이 롯트 오더스, 마이 롯트 파이로드 파이로드 각회로탑 잘桑아오는거죠 절대 다 잘게." 바보니 앞에 부담스러울거예요 이미 사회하는지 너를 안주하냐 이런 건가 너의 가슴은 내 가슴을 벗어버린다 그럼 내가 죽을래 저기 어떤 방향으로 올지는 살짝 고민, 곰 때려지시겠습니까? 불가능하군 불가능하군 그 말썽 일으키던 이유가 뭐 토사는 뭔짓을 해도 백프를 좋아하나 하고 무혁은... 아 그래 어차피 무혁은 내줘도 문제는 없을테니까 아 싫어한다네? 그런 패스 아리님 예 생각해보니까 제가 무혁한... 낙하츠키가 뭐하는 가문이야 이 녀석이 천왕을 배신했다네요 이 녀석이 천왕을 배신했다네요 괜찮아요 원래 그런거니까 잠시만요 이런...지... 그런 상황일 때는 뭐라고 할까 설마 사츠마가 아 그래 인공지능 특성선 사츠마는 분명 배신 때리기로 유명했었는데 설마 여기서도? 아 뭐랄까 아 저는 여전히 저는 이지경이 됐는데도 여전히 내정주의를 타야됩니다 아쉽게도 말죠 땅을 여섯 개를 먹었지만 문화가 어쩔 수 없죠 토사는 몰라도 255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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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2혁이라던가 걱정되네 일단은 이렇게 되면 사츠마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골 때려진다 이거야 뭐 뭐 이걸 음 좋아 이온은 어느정도 진정이 된 것 같으니까 이제 슬슬 아 내가 사츠마였으면 좋았을텐데 안타깝다 그래 유신지사 넌 이제 이유에서 할 일 다했다 사누키에서 이 힘을 펼치도록 이곳이든 저곳이든 괜찮은 동네란 말 이곳이든 저곳이든 괜찮은 동네란 말 변태 모르겠습니다 이 녀석들도 가로 변태인가 아 나 돌겠네요 조자 이 녀석이 지금 제가 가야할 곳을 가로막고 있어요 이 녀석이 정말 까다롭군요 혹시 함대가 함대 안에 병력이 있던가요 함대 안에 병력까지는 없어서 다행인데 이 녀석이 쪽배한 척으로 길을 잠깐 가로막힙니다 이 녀석이 그 녀석이 어 뭔가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 가책이 어디 있으면 더 구형하는 우리에게 지라도가 뭐야 지라도가 뭐알만 낙하치키디 낙하치키를 보자 닭가치킨은 우리가 아직 접촉하지 않는가 없는 것 같고 좋아 턴을 넘깁니다 조자 이 녀석 한번만 더 작당을 하면은 조자 버리고 조자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 뭐랄까 아무래도 전 트위치 TV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댓글창의 반응을 알기가 힘들고 잘 즐기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 주장을 즐기고 있죠 뭔지 될 거야 뭐 있겠습니까 자 일단은 아 아 아 아 아직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치완호나 아니면 이와쿠니가 건들면 안될텐데 수시나는 대비로 시전 지어두고 상사에서는 이제 스스로 다음 단계에 나올겠네 조화 수입이 5%라도 늘어난다는게 어디죠? 음 호오오오오라 아 이거 끝내주는 미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오늘은 공강이라 나는 개강이 아니었는데 내일 내 2,3년만에 만나는 동기보면 무슨 생각부터 들려라 미술 그거 참 포오디엔퍼로 왠지 그리운말이여 포오디엔퍼러 물론 어디 까지라 게임 물론 어디까지나 게임 하긴 뭐 덴노란 표현이 영어십 표현으로 쓰면 황제의 하늘의 아들이란 뜻인데 아니에요 아닌가요? 덴노의 뜻은 덴노의 뜻은 말 그대로 천왕입니다 그 중국조차도 하늘의 아들이라고 천자라는 칭으로 썼는데 이 녀석들은 한 줄 더 떴죠 아 참 그렇죠 참 확인 근데 결국 엠페로 그러면 엠페로란 단어가 맞는 건가? 자 아린이 예 저는 초기의 동맹인 도쿠시마를 칠거지 무역협정 취소 그런 다음에 그거에 대한 뭐 그거 조심하시고요 하으 무기거래도 해놔야지 그래야지 신식 소총을 배워서 아 아린이 네 네 음 음 이 가문의 전쟁을 선포한다면 모든 가문과의 외교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남은 턴이 열 턴이 난다네요 그냥 칠까요? 그건 상관없어요 만약에 주위에 지금 아 조심하셔야겠네요 근처에 저 막복파 어디 막복파 애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런가요? 예 보아하니 지금 덴로파가 이제 좀 기우는 편인 것 같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진짜 고민되는건지 흠 영 그러다 싶으면 만약에 제가 사치마로 공격할때 비어있는 땀을 공략하실래요? 아니요 말씀드렸다시피 사치마는 사카의 땅으로 남겨두겠습니다 흠 흠 다는 수 없군요 일단은 세력의 발전을 도모하는 수 없군요 일단은 세력의 발전을 도모하는 수 없군요 일단은 세력의 발전을 도모하는 수 없군요 매트는 이 지방에서 산업 건물로 턱 라임 wichtig 헬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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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딴 두루룩 은뚱뚱뚱 좋아 난 근대화를 택하겠어 잘살아보세 잘살아보세 자 전 이제 딱히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 그런데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죠 한겨울 내내 한겨울 내내 한겨울 내내 추운 벌판에서 저렇게 대기하고 있으면은 감기는 안 걸릴까 싶습니다 음 핫핵도 없고 그런것도 없고 했을텐데 뭐 그 시기에도 전쟁하고 다닌걸 보면은 그것대로도 능력이겠지만 아이 큰일났다 사츠마가 저런 네 이란 아린님 네 이제 슬슬 망나가도 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음 어쩌실건가요 일단은 곤란하네요 사츠마니여서 결국 전원식으로 나왔다는게 전원식으로 나왔다는게 ㅁ 10 10 12 10 10 10 16 10 10 제 왕을 지켜주시오. 내 왕을 지켜주시오. 내 왕을 지켜주시오. 내 왕을 지켜주시오. 말해. 내 신이라. 저럴 수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다행히도 덴노파 세력이 중부지방은 덴노파가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라 서부 끝에 미치한 가문들은 저를 함부로 공격을 안하긴 하는데 이거야 뭐. 다네가시마는 우리 편이니까 아마 제가 싸움을 걸면 다네가시마는 제 편에 들어줄지 아니면 주인이 주인의 편에 들어줄지 모르겠네요. 그녀 공격할까?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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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반응은 완전히 welcome. 응. 동맹으로 참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란. 네. 내 왕. 알겠습니다. 내 왕. 내 왕. 내 왕. 내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내 왕. 내 왕. 내 왕. 내 왕. 내 왕. 외국 베테랑이요? 네. 응. 아쉽군요. 그런 녀석들은 데려가서 쓰는건데. 흠. 흠. 거의 있지 않습니까. 여자 부쳐져가지고 넘어오게만. 그러기에는 근처에 어디. 애들이 없어서. 애들이 없어서. 네. 내 왕. 얼굴이 없어졌습니다. 아쉽네요. 그래도 유능한 현재를. 오. 대단하군요. 네. 왜 그러시죠? 사츠마가 나이. 사츠마가. 처망을 지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막보로 변했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그들은 공식적인 저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맘넣고 공격한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바에 차라리 그러면 저는 더더욱 선봄으로서의 역할이 훨씬 더 두드러지겠네요 글쎄요 그건 모를 일이죠 아직까지 사츠마의 전력은 아무래도 지금 반부대로밖에 안 보이는데 아니 아니 알지 오카번이 망했네요 자 이 녀석 샀지만 결국 이렇게 될 거였었네 시작 뚱뚱뚱뚱뚱 Wirtschaft 그래도 사츠마가 먼저 선빵을 때려주면 좋을텐데 대단한... 유신지사의 스킬을 살펴보니까 무진장 대단한 적이 한가지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리하르입니다 레벨 6단계에서는 말이죠 혁명가라고 이 남성이 머물고 있는 적지방의 행복도를 무려 40이나 빼먹는 기술이 있습니다 혁명인가 죽여주는데요? 진짜 혁명전상인데 열도의 혁명전상 이상한데? 일본 내에서 프로레타리아의 기운이? 일본 내에서 적군의 기운이? 아 아닙니다 죄송해요 뭐 어쨌든 가장 중요한게 한가지 있어요 흠 시기상 아직 공산주의는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흠 아 뭐 어때 음 그래도 요원을 적절히 활용하니까 꽤 괜찮은 성과를 내볼거에요 흠 사누키 사누키 마이 소린이 마이 소린이 마이 소린이 마이 소린이 역시 이에요 아이씨 워스고라크 아, 저런 아, 왜, 왜 이렇게 테스트 설명이 적혀 있는가? 뭔가 병신 같지만 멋있는 말입니다. 외, 외, 외국인은 안 잔다는 건가? 아, 뭐라는 거야. 어쨌든, 아, 그래요. 그 외국 베테랑 미국인인가요? 아니요, 영국인입니다. 응. 뭐 영국도 의외로 술을 좋아하기로 유명한데. 이거 참, 혹시 맥주가 잘못됐나? 아, 아닙니다. 그, 그들이 마시는 기네스 맥주가 문제는 아닐테고, 아, 하긴 이때부터, 이때는 아직 기네스, 기네스는 아일랜드랑 관련돼 있으니, 아, 모르겠다, 일단은. 그, 홍차가 잘못된 건가? 혹시? 홍차의 문제인가? 뭐, 러시아에서, 러시아에서 선물한 특별한 재료를 듣던 건가? 응, 저럴 수가, 세상에. 보, 보드카, 아, 신의 눈물, 아. 뭐, 지대떼. 응. 좋아. 여러 가지로 자격해. 공격을 안 걸었네. 모르겠군요. 사츠마가 아직 공격을 안하나요? 음. 그러면, 제가 직접 공격 걸어야겠죠. 이럴때는. 다행히도, 포병은 아직 보유한 상태가 아니라 나인데, 저기. 못쓰미라. 너무 먼데? 거리자. 다른 가문과의 전투도 중요하겠지만, 사츠마하고는, 그 장군이 얼마나 빨리 죽느냐에 따라서, 그 전투력이 결정됩니다. 다행히도. 너의 백을 내놔라. 너의 배를 내놔라. 목 아닌가? 이 동네는 주로 목을 잘라서, 군. 냈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스크랩 처리하고, 군대의 교란. 군대의 교란. 군대의 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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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처리해. 네. 아, 아. 아, 아. 네가 고린 놈이었네. 좋았어. 범죄소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좋아! 나 싸운다! 허... 이거 수성인가요? 아니요, 제가 직접 공격하는 겁니다. 음... 상황이 괜찮죠? 이 정도면... 참고로 둘 다... 둘 다 다이묘가... 둘 다 번쥬가 참여한 전투네요? 제가 이럴 때 데뷔해서... 시노비한테 장군 하나 암살 시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외국 베테랑이 군대 교란도 시켜가지고 적들은 지금... 사기 페널티도 입은 상태입니다. 아주 상황이 좋죠. 음... 좋은 상황이군요. 어... 안개네... 이런... 오히려 안개는 더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가 사족병력보다는 근접병력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모든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여지가 있어요. 모든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여지가 있어요. 물론 부정적인 여지도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물론 부정적인 여지도 없는 건 아니죠. 네. 넌. 아. 모르겠습니다. 일단... 허벭은 이 상황에서 거의 쓸모가 없을 것 같고요. 음... 대신... 대신 창경의.. 3분의 1 정도만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해드리죠 알겠습니다 배치 끝나면 말씀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뭐랄까 제가 알겠습니다 하는 톤이 우르페우스랑 비슷해 보이세요 그 유명하신 분이죠 우르페우스? 흥이 깨질때마다 책임을 주신 아니 설마 그건 늦게와서 죄송합니다 우르페우스가 어디 디오니소스님 너 때문에 늦게 오..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졌잖아 책임져 네 알겠습니다 오르페우스 오르페우스 오르페우스의 재능의 축복 아 꽃들과 나무들이 주고 있어요 아 죄송해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어찌든 시작해볼까요 시작할까 오늘의 전술은 적의 화망을 분단시키는 겁니다 흠 마침 언덕이 마침 언덕이 엄폐하기 쉬울 정도로 가파르군요 저기 다행히 멍청 앉지지 않아 했다면은 산 꼭대기에 위치한게 아니라 산의 안에 부분에 위치했네요 그러면은 대응이 좀 늦어진다는 건데 그들의 전술은 전술은 이 전술은 그 전술은 주의하십시오 내가 죽게 그 전술은 저희는 저기의 방역은 여전히 안해 왜 이루어라 방역으로 사encvia 사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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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응! 준비됐라! 정보를 준비됐라! 빌로부터 던져주세요! 정보를 잃어버리세요! 아르니, 저는 곧바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저거 브러지 자, 장장이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네 네, 보시다시피 코위에서 처리하려는 중입니다 헛차라, 포병이 막, 포병이 전통으로 맞았네 자, 장장, 포병이 전략하네요 아,lkobe는 상대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특히 코위에서 상대가 있는 하이븐 맞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동시에 차가 있는 기계를 일어나면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움이 Kun이 무너스러운 경험입니다 지지, 장장, 하이븐의 상대가 되어 있습니다 어 plupart Moreover, 백ент은 확대모사 recalled 나 ! 증거되어 ! 방금 개발을 중심으로 든다 시도가 나의 대단하여 나의 대단하여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래! 미스! 한 번만 더! 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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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게 뭡니까. 이 상황에서 이긴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 같아요. 슬슬 90분을 버릴 때가 된 건가. 뭐 어쨌든. 적보다 효율적인 전술을 구사하겠다는 것은 이전인 것 같습니다. 아 이런 피로스. 이런 피로스 승리. 다음은. 네, 제 대통령님. 예, 제 대통령님. 아 아 내가 미치겠네요 잠시만 이겼다 다행팀 이거 참.. 미치겠네 사항이 안좋으신가요? 다른건 아니고 조자이가 제 무협물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음.. 함선이 그 근처에 계시지 않나요? 아마 계멸시킬 수 있을텐데 그러면 그렇다고 말하곤 싶은데 자 일단 다행히도 단에가 심한 녀석들은 함선이 보이진 않는데 어디다 뒀을까 조자이는 도대체 뭔 생각으로 싸움을 걸까 항상 지들 영질관리나 잘 할 것이지 뜯 보충이 10%로 냅돼 별로 안차는구만 다행히도 27명씩이라 흠 아와지스모토는 도쿠시마를 적으러 두고 있군요 공격해도 우리를 미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압티오 코만드 압티오 코만드 압티오 코만드 공격 relying ağı 공격 소모 도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